아 형님, 아포메다 뭐 애인 생겼던 거고, 다시 한 번 모르겠는데, 근데 내가, 그거로, 나에 그게 왜 이렇게 전화가 없는데, 그 얘기했잖아. 네? 아, 잠깐만요. 네. 100만원. 텐스 형, 모르고. 아니, 텐스 형, 모르고. 아, 100만원짜리, 1만원짜리, 3만원짜리 먹고, 4만원짜리, 4만원짜리, 5만원짜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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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? 도티는 게 아니라 음? 안 줘. 호룹 집인 거 아니에요? 예 맞아요. 아! 호룹 다 왔어. 나 불러? 호룹 빠지니까 네! 호룹 빠지니까 네! 호룹 빠지니까 네! 나 죽는다. 아 봐이다 마apan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장을 버스 해야지 아니 모자 구절을 넣어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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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테스라 그래가지고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아 네 네 네 네 베드맨트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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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1 2 1 n 1 2 세차는 문제, 세차는 그게 뭐지? 아니 형이 뭐 텍스로 하는데? 형이 뭔데? 아니 머리 먼저 벗고 얘기하자 그냥 맞습니다. 그렇지? 아 나 깜짝 놀랐네. 아니 안 탔어. 아 맞아. 학교 한번 괜찮아요 형. 뭐하는 거야? 아니 형. 어떻게 봐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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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거야. 아이고. 그들이 이제야. 이런 거 아니야. 같이 계속. 약간 잘 안내가 올거에요. 엄료. 진한이 하나요. 그게. 진한이 하나요. 진한이 하나요. 대선이 하나요. 지난달 .. 예 .. 나는 입nic하신 다음.. 맞아 ! 아 이렇게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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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